민간 영역에서 부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경기도도 동참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데요.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킨텍스에 입점한 한 음식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장을 찾는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3% 감소했고요. 작년에 비하면 거의 10명 중에 한 명 꼴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한 명 정도 방문한다. 그러니까 엄청 타격이 크죠. 매년 이맘때쯤 늘 붐비던 킨텍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돼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도사나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우선 킨텍스는 32개 입주시설에 2월부터 4월까지 관리비를 면제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파주 임진각에 입주한 음식점, 기념품점의 임대료를 3개월간 반으로 깎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50% 정도는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영상에서 약간의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50여 개 상가의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한국도자재단도 두 개 업체의 임대료를 35% 정도 감면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소유시설의 임대료 관면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영역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시설의 임대료도 감면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지유TV 김태희입니다.